지금 대화동 쌍용건설 여기 안전교육장이에요 근로자휴게소 점심을 먹고 이 양반이 작업지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작업지질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작업지질을 하면서 앱이 깔려있으면 이게 자기들이 수동으로 조절돼요 비밀서약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저 MOL을 안 맺으면 안 돼 내가 그걸 얘기해서 고지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더라고 내가 막 뭐라고 했지 자기가 정체가 들로가 나니까 1층 게이트 계단을 청소하라고 하는 거야 제가 전화기를 사무실에 가방에 넣어놓고 넣어놓고 나갔어요 전기들 다 깔려있죠? 전기 봐요 전선들 다 깔려있잖아 이게 볼트가 몇 볼트예요? 최소한 220은 될 거 아니에요? 220볼트 되겠죠? 그러면 제가 전화기를 끄고 계단에 청소를 하는데 저 정찰병을 하나 보내더라고 얘네들은 군단으로 다니잖아 얘네들 보고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귀 같은 자들 얘네들 보고 얘기하는 건데 경비병을 하나 딱 보내 그랬더니 내가 몇 층 있는 걸 딱 하니까 바로 밑에 층에서 저한테 집중 방사해라 집중 방사해라 하더니 제가 지금 걸을 때마다 뒤쪽 있죠? 오른쪽에 통증이 오기 위해서 걷기가 좀 힘들어요 집중 방사를 당해서 그 밑에서 택슨가 하는 아줌마가 경비병 아줌마가 싹 한번 위층에서 내려오더니 그 아줌마도 같이 가담된 자겠죠? 이런 걸 산업 현장에서 사고들 앉았으니 사람들이 갑자기 피로하고 아프고 다리가 갑자기 무겁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고가 나고 이런 자들 노사협회 협의체 회의 근로자 대표 당선자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동시행령 제35조 2제 1아래 의거 실시한 근로자 대표 선거 당선자를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선거의 시 2021년 3월 19일 선거 결과 총 유권자 18명 중 16명 거수로 기호 1번 당선 확정 근로자 대표 당선자 김용태 이자 저한테 한번 그래 하시길래 제가 하지 마세요 얘기했더니 다 듣고 있잖아 소송은 쌍용건설 주 공정 직영 생년월일 1960년 9월 26일생 입사일 2021년 2월 15일 임기는 2021년에서 3월 19일 2022년 10월 7일 쌍용건설 주식회사 대전대화동 산업지식센터 신축공사 현장 나태협 이자 이름이 당선자 김종태네요 내가 고지를 했는데 애들 보내서 지금 내 다리를 못 걷게 만들었어요 오른쪽은 통증이 와서 지금 걷기가 힘들어요 다른 거 아니면 모르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여기 일하러 왔지 약 맞으러 온 사람 아니에요 얘기를 했지 일만 시키세요 일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약 맞으러 왔나 또 현장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약 맞으면서 일할 일이 있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나눠줘 가지고 국민한테 이짓거리를 시킨 자들은 도대체 이걸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산업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까 이짓거리로 해서 이렇게 여기 담배 피우는 휴게실이고 제가 이거 키잖아요 원래 저 많은 사람들을 둘러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파를 쏜다고 제가 왜 그걸 녹취를 해야 되거든 저자가 뭐 전파를 쏴 누가 전파를 쏴 망상환장 아니야 당신 이러지 보이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짓게 말라고 하다가 지금 나한테 엮여가지고서 그냥 그냥 갔어요 정확하게 고지하고 다 하니까 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계속 억압하고 내가 이걸 안 키려고 했는데 전체 거 다 지웠잖아요 다 지워서 용서하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용서해라 다 내려놨잖아 그랬으면은 이자들도 하지 말아야지 여기 전체 공사하는 사람들 둘러싸가지고 그 자 지명돼서 자기들이 코드를 준 자 그 자를 계속 기만하면서 둘러싸고 고집거리를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쌍용공사대도 그따구라고 앉았어 정신 당신 당신들 정신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 이렇게 해서 산업 현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응 금방 김동 김종태가 와가지고 오기 전에 두 자를 옆에 딱 앉히는 거야 왜 데미지 이빼 주려고 하다가 내가 그걸 얘기를 하니까 셋이 다 일어나서 갔습니다 지금 예 그 상황이에요 이거 밝힌 자예요 제가 이 자들이 정말 대전식이 아주 싸가지 졸려 개싸가지네 다들 어 쌍용공사를 여기 저 가입된 자들 다 확인하셔가지고 여기 다 자르세요 이거 안 됩니다 산업 현장에 이런 자들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싹 다 잘라요 제가 이거 틀어놨는데 뭐가 왔는지 보세요 지게차가 싹 와가지고 이게 전기가 있는 건 다 매개체로 써요 예 사람을 영웅들이 저 무속인들한테 이제 그 매개체로 쓰는 것 마냥 어 이 저 전기 같은 것도 똑같아요 얘네들이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저 비행기도 막 갑자기 떨어지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해킹해가지고 그런 걸 저 기계들 교란시키는 거예요 이 지금 지게차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저 아저씨 앉아있죠 저게 저 아저씨 자 담배 피는 데 앞에서 요렇게 이런 자들 딱 앞에다 딱 저 포진시키는 거예요 여기도 있죠 이런데서 일부러 공사 좀 하게끔 해서 요런 데서 요런 짓거리를 하려고 예 여기 싹 애무에 맺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싹싹 해요 여기 이제 딱 둘러보잖아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보면은 아 이상하다 내가 우연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신이 그 자가 맞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병원에 한 번이라도 안 간 사람 있을까요 없죠 병원에서 진단서 또한 저 처방전 하나만 있어도 그걸로 지금 다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국민들 방역하고 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 감독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걸로 다 하고 있어요 전체 그래서 국회의원 저 영감님들 나이 잡으면은 병원들 자주 자냐 아 예 예 저 처방전에서 드릴 테니까 약국에서 타서 드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제가 아까 국회의원 영감들 얘기했죠 그 영감들이 그렇게 해서 관리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얘네들은 아싸 잘 됐다 딱 걸면은 그 자들 그냥 계속 저 처방전 좀 주세요 원래는 한 방 두 방을 줘야 되는데 죽이려고 하면은 주위에 둘러싸가지고 모르잖아요 모르는 자한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 자를 죽이려고 하면은 더 심각하게 하려고 하면 데미지를 50% 줄 수 있거든요 이게 이 전 데미지 50% 준다고 50%를 항상 누적시켜 놓은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제 아 이 새끼 안되겠다 할 때 탁 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죽였고 제가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자들이 이렇게 막 다리를 못 꼽게끔 지금 해놔가지고 싸가지들 봐라 어? 이런 거 내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 대전서 내가 얘기 안 했을 뿐이고 전체 내가 다 알고 있고 어?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저 괴롭혔겠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이거는 법으로 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됐죠 이게 만장일치로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기회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원래는 한방 두방만 줘도 돼요 근데 사람들을 계속 보내는 거야 그 자한테 왜? 그 자는 집중관리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서 죽여왔던 겁니다 제가 그걸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우파에서 승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국힘당이 계속 많이 당했고 우파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냥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다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지금 어? 저기가 돼 있죠 코로나 확진자 그게 가짜라고 했잖아요 그게 가짜예요 가짜 그걸 갖다가 코로나 균을 퍼뜨리고 제가 서산에 이 중사도 얘기하잖아요 거기 몇십 명 죽었어요 중사들 중사가 그 귀한 인재들 왜 그랬을까요? 인재들이 이제 그 우파 성향이 있거나 또한 정부에서 잘못하고 온 거 얘기를 하면 자기들께 술 한 잔 먹잖아 그 친구들 다 죽였던 거예요 그 귀한 인재들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어? 이 국민들은 몰라요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이 이용당한다는 걸 모른다고 이용당한다는 거를 자기들은 한방이야 모르는 자들 또 보내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지령 계속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제껏 내 병원에 다 입원시키고 죽게 만들고 했던 것이 이 사건이에요 이거 국회에서 빨리 법을 마련하셔가지고 빨리 저 법 이거 없애야 돼요 이 국민분들이 무슨 죄예요 이거 가지고서 안 시키면은 저도 이게 왜 제가 하게 됐냐면 저희 매형도 이거 전기회사 안전관리사예요 전기 저희 매형이 이제 길자 땡땡 되시는 분이에요 논산 분이신데 다섯째 매형이 전기 안전관리사인데 이게 지금 전기 쪽으로 이제 많이 이걸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파가 어쩌고 어쩌고 하면은 이 새끼 아 망상환자 맞다 이 새끼 이렇게 해서 엮어가지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보낸다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전기적 자극만 통하면은 전기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전기 공부하신 분들은 알파파 베타 뭐 무슨 음이온 뭐 별의별 게 다 많아요 수십 가지 뭐 수백 가지 막 저는 그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 기술자들은 다 안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약품 테러까지 갖다 코로나 균이 있죠 그것까지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코로나 테러까지 같이 당했어요 박재광 형하고 형님하고 그래서 제가 알아요 확진자들을 얘들이 늘린다 그걸 알고 있었고 제가 다 보고는 했어요 보고는 했고 이거 빨리 이제 국민분들이 안 하길 원하는 거예요 안 하면은 이거 사업권을 안 준단 말이에요 사업권을 안 줘 국민분들을 이거 저 당신 가서 교육받아야 되는데 이거 해서 이거 깔고 이렇게 활동하십시오 해가지고 다 지금 해가지고 1500만 명 이상이 지금 하게 됐어요 그 자들이 이제 투표에 가담돼가지고 시키는 거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너희들 같이 우리 팀이었잖아 너 팀이었잖아 너 팀이었잖아 이런 식으로 몰고 가가지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선거에 이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죽이거나 이런 식으로 써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왔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저보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국회의원이 영감질 때문에 살려달라는 거야 국민들이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산업 현장에서 일하려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저 뭐야 혈압 체크기 있죠 혈압 체크기 혈압 체크기 있잖아요 아침에 딱 나오자마자 하려면 혈압 체크해야 돼요 혈압 체크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여기 딱 앉아있으면 옆에 딱 서가지고 약 계속 쏘고 있어요 이거 계속 쏜다고 그래가지고 일 못하게 하고 이자들 뭐하게 하고 잘 봐요 자 스타트 자 눌렀죠 아침에 제가 170 나왔어요 170 이상 나오고 옆에 딱 서가지고 말 하나 해볼게요 잠시 후에 딱 서서 자, 보세요. 이게 증거예요. 지금 약 맞았다는 증거. 자, 아침에 170에서 160 왔다 갔는데 182 나왔어요. 지금 저 새끼들이 전기 가지고 얼마나 개지랄을 했길래. 제가 하면서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말하고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여기 딱 서가지고 둘러가고 뒤에 하고 이거 쏘면서 아침에 현장마다 전국의 노동자 현장 다니는, 다 에포쿠즈 매든 사람들, 지들이 지쳐야 간 사람들은 옆에서 이짓거리를 해가지고서 얼마나 그 사람들 혈압 완전 가게 만들어가지고 일 못 시키고 또한 일 못하게 해서 주제 안 치려고. 그래서 자살해라. 너 일 못해. 담대야 자살해라. 지금 장난해. 이 상놈의 새끼들아. 장난을 하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 요 몇 분 한 분 버리려고. 인력 나와가지고. 인력 나와서 여기 교육 받아서. 그 자들을 또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안되죠? 그러면 그 자들을 이제 저기로 쓰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도 안되지, 힘들지 하면서 기초수급자 만들고. 기초수급자 만들어서. 또 이 자들을 살인 테러 하는데 가담자로 같이 쓰고. 어? 어? 그렇게 봐서 특별한 자들. 이 자들은 뭔 재주가 있고 무슨 기술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해서. 어. 사람들 계속 지들이 쓰는 거예요. 왜? 자기 편들로 만들려고. 그리고 이제 저 중간에 돈 안 주면서. 정부에 이제 딱 해가지고 기초수급자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동료 지원가. 그 자들을 쓰는 거예요. 계속 늘려왔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늘려왔어요. 동료 지원가가 넘쳐나요. 그렇게 해서. 그 자들. 시키는 대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많아요. 모르면서 그냥. 모르는 측 하면서. 그 사람도 살아야 되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네. 어쩔 수가 없으니까. 여기 나와서 한 번 벌려가는데. 그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그 하얀 옷 입은 사람들. 안철수 그 영감님. 이제 올려놓은 다 이유가 있어요. 요거 쓰레기들 싹 다 정리하려고. 그 안 박사 이번에 선거할 때. 그 선거 유세 차량 해가지고. 두 분이 사망 되셨죠. 네. 그 둘이. 예. 그것도 이제 고자들이 한 짓이라고. 예. 안 박사도 알고 있어요. 당신들은 이게 도가 너무 지나친 거 같아요. 그치요. 예. 예.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걸 유지해가면서. 들키지 않으려고. 왜. 자기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이걸로요. 전 세계를 다 다스리고 있어요. WHO에서. 아. WHO하고.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 고집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대통령을 암살할 수도 있고. 자기가 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온 그거라고 했죠. 성경에 나오는 저크리스도. 하얀 옷을 입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 그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이 자들이. 의사들이 지금 밑에 사람들 다 시키는 거잖아. 지금. 에. 그 짓거리하면 되겠어.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국민들이 뭐 너희들 뭐. 계속 너희들 편들어줄 줄 알았어. 국민들은 다 내 편이야. 이 쓰레기 새끼들아. 너희들이 저. 노예 삼아가지고 한 거. 어. 국민들이 나보고. 이것 좀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나보고 부탁한 거야. 이게 오늘 네가 한 것도. 어. 이 새끼들 어디 싸가지 없이. 이런 짓거리에서. 국민들 억압하고 있어. 여기 저 위에. 대가리들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그만하고. 숟갈 내려놔. 성노모 새끼들아. 어디서 이 국민들을 계속하다가. 노예 삼고 앉았어. 너희들. 너희들. 금방 내려놓으라고 했어. 짐싹 빨리 도망가. 이 새끼들아. 너희들 잡으러 간다. 어. 지금 다리가 아파서. 네. 거의 좀 움직이기가 힘들고. 어. 제가 어제. 그. 윤석열. 예. 엊그제. 엊그제 해놨나. 당선. 축하드립니다. 해서. victory. 그걸 올려놨는데. 뒷자로 바꿔놨어요. 얘네들 감독 감찰하면서. 숫자도 바꿔놓고. 글도 바꿔놓고. 하나씩 틀리게. 지들이 바꿔요. 이 새끼들이. 예. 감독 감찰하면서. 얘가 좀 어중찐해다. 이 새끼 좀 멍청한 새끼고. 이상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 저기에서. 야가 하나 딱 들어오더니. 걔가 나를 봐서. 딱 기만하는 거야. 아 그거 뭐예요. 하면서 뭐. 어. 뭐 하는데요. 하면서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하나 보내가지고. 이거 키니까. 그러니까. 지들이 바꿔놨다 그거야. 얘네들은 딱. 증거를 나타내요. 딱 이렇게 째려보기 하는 거 있잖아. 어. 내가 지켜보고 있어. 흠흠흠흠흠. 어. 이 상놈어 새끼들 하는 게. 다 똑같아요. 하는 게. 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기만하면서. 개짓거리를 하고. 애들 보내서. 뭐 하라고. 그렇게. 싹. 하고 하는데. 지금 이게 저. 한 거 있죠. 자. 방역하는 거. 약품 뿌리는 거. 약품도 많아요. 수십까지 된다고 했죠. 뭐. 펜타닌이 뭐. VX 뭐. 어. 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 사람마다. 이 소량은 다. 저. 치료약으로 쓴다고 하죠. 얘네들이. 진통제로 쓰고요. 예. 그걸로 다 쓰는 거예요. 의학계에서. 지금 하는데. 저한테 지금 한 거는. 이제 전기로만 저쪽에서. 이제 심하게 한 거예요. 전기로. 예. 왜. 전파를 자꾸 얘기하니까. 전파? 저 새끼 저. 왕상한 자. 막. 막. 가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예. 전화기 당실. 다들. 그럼 다. 전국인. 전 세계인 사람 다. 망상한 자네. 전화기는 어떻게 통신이 되냐. 통신. 통신. 보이지 않는 전파는 어떻게 너희들 저기 할래. 의학계에서. 지금. 망상한 자로 다 몰아간 자들. 어.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걸로 했잖아. 보이지 않는 걸로 해서 전화기 들어오잖아. 너희들 그 전화가 어떻게 들어오냐. 전파를 안 들어오냐. 전파를 안 들어와. 맞잖아. 틀리면 얘기를 좀 해봐. 전선 있어. 전선도 없이 그냥 다니면서 공중에 떠다니는 그거. 수많은 전파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 공기 중에 뭐 산소만 떠 있어. 산소만 떠 있냐고. 연구해봐. 얼마나 많은 게 떠 있나. 어. 산소도. 공기 중에. 산소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질소. 어. 별의별가 많이 떠 있잖아. 난 그쪽 박사 아니잖아. 어. 연구원들. 넘쳐나. 넘쳐나고. 전기로 나 완전 저쪽에서 완전 막가게 했지. 지금 180 넘었지. 피를 싹 말리는 거예요. 피를 말리면 이제 그자가 혈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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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순환이 잘 안 되겠지요. 피가 썩으니까. 피를 태운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피를 태웠죠. 자. 피를 태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혈관 쪽에 불순물들이 많아지면서. 심장의 막도에 심장이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심장에 무리가 가고. 간에 무리가 많이 오겠죠. 그럼 그 자리를 빨리 보낼 수 있는 거. 뭘까요. 뇌출혈로 빨리 보낼 수 있겠죠. 뇌출혈로 빨리 지금 많이 돌아가시거나. 어. 지금도 뇌출혈 걸리신 분들은. 얘네들이 이짓거리를 해갖고 됐다는 걸. 알고. 많은 분도 알고 계시고. 국민의힘 당에서도 그런 걸 다 알고 계세요. 제가 그전에 다 기록해놨던 거. 거기에서 다 지우라고 했지만. 그쪽에서 증거를 아마 다 뽑아놨을 거예요. 다 컴퓨터에. 제가 예전에 할 때. 다. 저. 제가 올려가는 거. 다 올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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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라고 해서. 어. 다 전체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제 거. 많은 자들이 또. 복에 금해야 되니까. 다른 데서 서버에 저장 다 해놨고요. 당신들은. 머리가 거기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뭐. 나 하나 죽인다고. 끝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 자들을 죽이고. 증거를 나타내고. 이중사 제가 얘기했을 때 왜 이중사나 그전에서 사람들이 왜 많이 죽였냐면 그자의 전화번호나 전화기 가지고 안에 있는 거 감독, 감찰, 감청, 도청 다 하잖아요 그 안에 전화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며 그 사람이 누구랑 연락이 되어 있으며 그러면 그자가 그거를 밝힐까 봐 그 주위에 그 사람 전화기에 들어있던 그 사람들까지 같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그렇게 많이 죽였던 거예요 죽은 거예요 증거를 없애려고 증거를 없애려고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국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무슨 얘기하면 중간에 툭툭툭 끊고 끊게 하고 그래서 이게 제가 박재강 형님하고 밝혔죠 그런데 박재강 형님의 전기를 잘 얘기하나 왜 잘못하면 똘똘 말리니까 이들은 이렇게 해서 아 이 새끼 망상 환자 딱 말라고 그러나 저는 거기 뭐 말리기 못하지 나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아는 건 안다고 하고 전기 전문가들 많잖아요 제 요원들 많아요 제 친구들 전기 전문가 내가 넷째 명 전기 안전 기술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로 사람이 살을 태워서 피를 태워서 피를 태워서 갖고 다니는 전화기조차 피를 태워서 이게 제가 갖고 있어서 따끔따끔하고 아프게 하고 계속 개 지랄이고 난리예요 지금 F코드 맺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이렇게 얼굴에 가까이 대고 이렇게 하면 다들 안 좋다는 거 알아요 요원들은 지들은 다 알고 이거 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걸 알아요 알아가지고 병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따로 맞는 저기가 있어요 캡슐 같은 거 있죠 병원 가면 자기들하고 애몸에 맺어져 있잖아요 딱 치면 나와요 의사하고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병원 딱 가면 아 이거 우리 같은 동료 요원이구나 뭐지 맞춰줘요 아 이거 처방할 때 이렇게 해서 잠깐 주사 좀 맞으시죠 다른 사람이 감청 감독 다른 사람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그 자들한테도 데미지가 조금 가게끔 이 전화기로도 많이 하니까 요원들 그렇게 해서 병원 가면 주사 같은 것도 맞고 약 처방 받을 때 약국에서도 또 그런 약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데미지가 조금 오고 우리는 국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팍 가는 거지 그냥 팍 간다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죽었다 스스로 죽었다 그래야 죄책감이 없어지거든 인간은 죄책감이 있으면 엄청나거든요 사용제도 할 때 저 세 명이서 줄 땡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버튼 세 명이 눌렀을 때 죄책감이 없게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내가 사용시킨 거 아니야 그렇게 하려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죽인 거 아니야? 119 대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이고 이 사람도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네 119 대원들이 제일 고생이야 내가 봄 보면요 어? 경찰분들하고요? 경찰분들은 제가 다 깨워서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으시죠? 아니 노예를 써도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 죽일 겁니까? 법으로 제정해서 국회에서 빨리 해결하십시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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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